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황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과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권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의 앞에 둔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느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쭉 보면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만약 지키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모든 말씀과 그 명령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에서 7절에서는 모세가 과거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킬 때 바로에게 보여줬던 이적과 또 애국군대를 홍해물로 덮었던 때와 광야 생활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죽임을 당했던 이때를 기억하라고 2에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지만 만약 반역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과거의 일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사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떤 여러 환경과 일로 머뭇거리고 있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11장 전체 곳곳에 묻어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되어 있진 않지만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에서 17절은 가난한 땅에 대한 소개와 그 땅에서 주시는 담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애굽 땅과는 달랐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차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네요. 이 말의 의미는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 없이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애굽에 있는 그 땅, 이집트 땅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 하면서 물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난한 땅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흡수되어서 충분히 농작물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와의 눈이 항상 백성들을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피혹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백성을 항상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람이 있거나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가난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여와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땅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비, 늦은비를 각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농작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반응 바로 하나님만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라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10편, 20편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다잇 외계에 한란이 찾아옵니다. 이후 한란은 갑작스러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날에 다잇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5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잇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잇은 이에 대해 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즉, 다잇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예술만에 거할 때 누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다잇이 무모해 보이고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다잇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골리아과의 전쟁에서도 이것과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다잇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형들에 의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가정총무 생활, 감옥 생활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의 거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너희들이 마음이 넓게 열려진 것을 스스로 지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넓게 열려진 것을 스스로 지키라 그것을 발견하고 타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안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혹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미혹되니까 팔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금방 마귀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염려가 정말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면증 아닌 불면증이었을까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이 염려에 휩싸이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상대방 타인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도 붙잡게 돼요.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새벽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안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휩싸일 때는 상대방의 농담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말만 신경 쓰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 몸짓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나아갔는데 가장 저를 다듬게 해줬던 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저는 이 일기를 정말 맛본 사람입니다. 매일 제 삶을 점검하는 것 처음에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몰려왔을 때 일기를 통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럼 그 삶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기를 쓰면서 주님 정말 놀랍네요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염려의 걱정, 근심쟁이인 것을 제 아내가 압니다. 연애를 하면서 정말 일어나질 않을 거에 대해 생각 좀 하지 좀 마. 일어나지 않을 거 걱정하지 좀 마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저는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하니까 아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동의 얘기를 쓰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준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꼭 써봐라 했는데 은혜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염려 죄 유혹 결국엔 그 하나하나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성민들 마음가운데 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는 무엇일까요? 왜 모세가 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라 라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복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제발 복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이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어떤 삶인가요? 이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모세를 통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다른 신들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봐야 될 말씀은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홀라당 처음에 빼앗겼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난한 신을 섬기고 그들과 결혼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어쩌면 다른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나서 구하는 것과 다른 복이 정말 그것이 전부임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바할신에게 완전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바할신을 배척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할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저주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주 작은 영역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말씀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마치 다른 복을 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시선을 돌리며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어디든 기쁨의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어디든 기쁨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계획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접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세상에 풍요의 마음을 두려고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 복을 매일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두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멈추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을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복을 따르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를 따르는 하나님 세상의 풍요에 따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흥미롭게 하나님 파고들어서 흔드는 막이 계략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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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